우리 6전도에 보니까 제일 안정적이고 제일 부엉 많이 한 것 같아요 인원이 오늘 제일 많은 숫자가 동원되었는데 정말로 인생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되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인생의 방법이 오직 성령이 되도록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로 함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증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저녁에는 지난 우리 랩룬 대회 때에 영적 스밋의 서라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스밋 전쟁의 시대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은 지금 21세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 이 문제를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가 도전하고 누릴 축복입니다 21세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는 도전하고 누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세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지만은 중량선 치유사역입니다 우리가 치유사역 할 때에 어떤 병을 권치고 정신병을 치유하고 그것도 물론 치유사역이지만은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금 자체가 치유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치유사역들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올바른 치유사역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마 여러분 지금 유튜브 이런 데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내용들 보면요 불건전 신비주의 이런 단체에서 하는 치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정말로 기신을 쫓아내는 죽기 이런 치유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진짜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치유하려고 하고 또 신비적인 방법으로 치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치유되느냐 치유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 더 큰 영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올바른 치유사역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현장 조금만 눈을 열어서 한번 보세요 지금 길거리에도 이렇게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지금 다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 다 보이잖아요 멀쩡한 대낮에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머리를 두드려가지고 성폭행하고요 죽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먼 나라 이야기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사실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경중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모두가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올바른 치유사역이 제대로 일어나야 돼요 올바른 치유사역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뭔가 갈급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가지고 뭔가 치유해준다면 달려가서 잘못된 치유로 말면 더 큰 문제가 가질 줄도 모르고 그게 빠져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장을 사실적으로 본다면은 진짜 올바른 치유사역들이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치유 우리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지고 정말로 치유사역에 올인할 수 있는 제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가 올바른 치유사역을 손을 대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큰 전두의 문들이지만은 올바른 치유사역에 대한 손을 대지 못한다면은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올바른 치유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시급한 문제예요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스미사역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공자의 그룹에 스미스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빠져지는 것이 치유입니다 더 필요한 것이 치유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성공자의 그룹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치유가 올바른 치유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로서도 여러분이 올바른 치유에 대한 답을 갖지 않는다면은 우리 자녀들과 아내의 똑똑한 아이들 재능 가진 아이들은 올바른 치유에 대한 답을 부모들이 주지 못한다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스미사역에 대한 부분들 필요하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마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고 성공에 대한 올바른 답이 없기 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왜 성공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결국 다 성공해놓고도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 그 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뭡니까 늘 경쟁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을 받으면은 경쟁이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두 주 전입니까 메시지 가운데 무경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우리라 했어요 무경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그런데 성공에 대한 올바른 답이 없으니까 모두가 흔들리게 돼 있고요 성공하고도 무너지고요 또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결국은 갈수록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든 살아남아야 합니까 살아남아야 하니까 여기서 오는 문제들이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온갖 못 무너지면서 시커나 해놓고 우울증에 빠지고요 그리고 공황장에 빠지고요 뭔가 모르는 어떤 정신병에 대한 부분들 속에 빠지고 그래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어느 날 사람 만나기 싫어요 뭔가 밖에 나가기 두려워요 그게 공황증 아닙니까 그래서 집안에 들어 밖에 앉아가지고 문을 걸어서 잠그고 앉아서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뭔가 사람 만나는 자체를 두려워해요 나름대로 성공만 위해서 달려왔는데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그 분야 속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인데 어느 날 찾아온 것이 뭐냐 공황증이 쫙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우울증에 빠지고 뭔가 공황장애에 시달리면서 결국 중독에 빠지고요 약물 중독 이런 데 빠지면서 자기도 원체한 게 성공한 부분들 가지고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마약이나 약물 중독에 빠지고요 그리고 결국 정신적인 문제에 딱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올바른 치유 사획들이 보금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로 올바른 서밋에 대한 중악한 답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악한 답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 부모들의 기대를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공부하라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 가야 된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진다 물론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럴 듯 하지만 결국은 그 내면에는 엄청난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스트레스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뛰어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 또한 없지 않아 있으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올바른 서밋에 대한 우리 아이들이 축복의 비밀들을 찾아내릴 수 있도록 결국은 여러분 메시지 가운데 그렇게 말을 쓰면 세상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영적 서밋에 선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는 거 여러분 법관 이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 법관 되면 이미 늦어요 대통령 되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 서밋 0.1%의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영적 서밋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0.1%의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세상 서밋이냐 영적 서밋이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의 모든 부모님들은 서밋에 대한 정확한 올바른 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정말 영적 서밋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의 길을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서밋에 관한 성경의 이해입니다 서밋할 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의미는요 성경적인 의미 이전에 일반적인 의미는 서밋할 때 무엇이 서밋이냐 여러분 산 꼭대기 이게 서밋입니다 정상 산정상 있죠 이게 일반적인 의미의 서밋입니다 우리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어떤 면에서 서밋하면 어떤 성공자의 그룹들 소수이지만 성공자의 그룹들 이런 사람을 서밋이라고요 또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서밋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가졌느냐 가진 것에 의해서 그리고 얼마만큼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그가 갖고 있는 자리 위치에 대해서 서밋이다 서밋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의 서밋은 원래는 산 꼭대기가 서밋이에요 정상 그게 서밋이에요 성공자의 소수의 그룹들 이 사람들이 서밋의 그룹이고 또 더 쉽게 말한다면 왕이나 대통령 이런 사람 다 서밋이죠 그러면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돈 또 가지고 있느냐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위치가 어느 정도냐 그게 서밋이냐 서밋이 아니냐 그걸 보고 기준이에요 서밋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서밋은 뭐냐 성경은 바로 일반적인 이런 의미의 서밋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서밋은 정말로 제대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가 바로 쓰임 받는 자가 서밋이라는 사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서밋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서밋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증복하고 다스리라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약속이 서밋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실지 신명기 33장 29절입니까?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는 뇌의 용광의 칼이시고 대적이 우리 무릎 앞에 무릎 꿇는다 말씀 있어요 내가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29절 마지막에 보면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서밋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 얻은 백성들은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된다는 것 여호와가 용광의 칼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결국은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된다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서밋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서밋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서밋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뭐냐 사단이 속에서 서밋의 자리에 세워놓고 실패시킨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축복 속에 들어서지 못한다면 악한 사단이 결국 하는 방법이 뭐냐 세상 서밋을 만들어 놓고 인생들을 만들어 놓고 사단이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세상 성공으로 서밋을 만들어 놓고 결국 무너뜨리는 것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5절입니까? 뭐라 했습니까? 아담에게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 이게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서밋의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결국 인간을 육신으로 만들어서 육신적인 성공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 성공을 바라보게 하면서 결국 내 비림 시대에 빠져들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서밋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듯이 창세기 11장 4절에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공시켜놓고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사단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밋의 자리에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의 이 속에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시는 스밋은 누구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시는 스밋은 누구냐 간단합니다 바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쓰시는 스밋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4경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넝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땅 끝은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 거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거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 끝은 어떤 면에서 스밋의 현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스밋의 현장 그래서 바울이 4경전에 보면 로마 오늘 본문에 읽었죠 로마도 보아리라 왜 로마를 보아야 하느냐 사실은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 붙잡고 바울이 나갔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땅 끝이 어디냐 어쩌면 스밋의 현장이 땅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쓰시는 스밋은 뭐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시는 스밋인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스밋의 필요한 현장이 뭐냐면 땅 끝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현장인데 땅 끝은 악한 사단이 완전히 장하고 있다는 사실 강대국이 할 수 있고 강도기로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강대국수로 모든 것들이 다 모여들잖아요 그게 땅 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랩런트들 한번 살펴볼게요 랩런트 일곱 명들은 이 스밋에 취보를 우린 사람들인데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어떤 이들에게 어떤 자기의 행복을 누린 사람이 아니고요 또 당시에 어떤 현장을 지배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 랩런트 일곱 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정인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을 세우셔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요셉 보세요 자기 환경과 자리, 위치 상관없이 위치 상관없다는 것 여기에 요셉을 보면 총리가 되어서 스밋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노예로서 노예의 신분이지만 신분은 노예이지만 요셉은 스밋에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세기 39장 4절부터 6절로 보면 보디바리 요셉을 보면서 고백한 내용이죠 보디바리 요셉을 보면서 그래서 보디바리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다 위임해 보잖아요 요셉으로 말하면 보디바리의 박과 소출까지의 복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보디바리 아예 이것을 보고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위임한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환경이나 자리가 중요치 않다라는 것 환경이나 자리가 중요치 않느냐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자로서 있다면 그 환경과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는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느냐 노예 같은 현장이라 할지라도 스밋으로 세우셔서 그 있는 현장에서 승리토록 하신다라는 것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스밋이 아니에요 이미 노예로 있을 때의 스밋이었어요 여러분 잘하듯이 다윗 10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목동을 이뤘을 때 그리고 사무엘상 17절 18절에 보면 이세가 다윗에게 서미트 훈련을 시켰는데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뭐를 갖고 오라 했습니까? 정표를 구해왔라 했어요 이미 스밋 훈련을 다윗에게 이세가 시킨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하듯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악기에 들린 사울의 영적인 문제를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물리친 사실을 보게 돼요 중요한 우리에게는 우리는 환경이 중요하다 우리는 자리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윗은 목동을 이뤘을 때 심부름하면서 심부름하면서 사울왕 앞에서 이미 왕이 되기 전에 스미스로 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 보세요 추렉기 3장에 보면 호래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80세입니다 나이 많은 80세의 노인 모세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스미스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혈급시키는 지도자로서 귀중하게 쓰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뭘 슬픽게 되느냐 나는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자리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환경과 자리가 필요치 않다라는 것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스미스로 세워나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모세는 80세 때에 스미스로 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는 어떻게 이 스미스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스미스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스미스로 쓰시고자 하시는 이유를 알고 언약부터 붙잡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스미스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진짜 하나의 모든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고 성공의 딸지라도 결국은 더 큰 문제 가운데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른 크리스도 증거에서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 스미스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스미스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스미스의 축복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죠 신명기 33장 29절 요수아에게 1장 3절에서 9절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뭐요? 강국을 이룰 것이라 했어요 마태원 16장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다 고백하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스미스의 축복을 말했어요 마태원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새로운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근세가 있는 주님께서 그 일을 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영원한 보장으로 주신 것이 뭐냐? 스미스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4경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근능받고 힘을 얻고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된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같이 스미스에 대한 은약이에요 이 은약을 딱 붙잡고 이러면 뭐 하면 되느냐? 각인되도록 하면 됩니다 각인되도록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스미스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느냐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병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낼 부분들은 뭐냐? 스미스에 대한 은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붙잡으면 되느냐? 각인되도록 실제로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뿌리내리는 만큼 이게 뭐로 나오느냐?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끝난 게 아니죠 결국은 이게 우리의 모든 체질화되도록 체질화되도록 이 스미스의 은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주위를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져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양보하고 도와주면 우리가 쉽게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된 비밀들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스미스의 축복을 누르게 되느냐? 지금 하고 있는 일 있는 자리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스미스의 축복을 누르느냐? 먼저 이유를 알고 그게 되는 은약을 붙잡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일 있는 자리 이게 스미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일이고 자리라는 겁니다 자 성경 한번 보세요 몇몇 사람들쯤 제가 말씀드리게 돼요 양을 치는 들판에서 누굽니까? 양 치는 들판에서 스미스의 축복을 누렸어요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청소하면서 신분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전에서 청소하면서 신분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러면서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사는 소를 몰고 밭을 갈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죠 지금 하고 있는 일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큰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전부 다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스미스로 세워진 사실을 보게 돼요 갈릴리 고기 잡는 어부들 바로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갈릴리 이들이 고기 잡이하는 어부로서 고기 잡는 그 현장에서 제자로 부른받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나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단 하나도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학교, 직장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도 그냥 있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남과 모든 일 속에서 뭐를 찾아내면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제 어떻게 스미스로 축복을 누르느냐 위기 당할 때에 또 위기와 함께 문제가 올 때에 이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포기하는데 절대 기회로 붙잡으라는 사실이에요 위기와 문제 왔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끝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위기와 문제는 뭐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로말며 제대로 된 영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참된 영적인 축복의 비밀에 눈이 열게 하기 위해서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회로 뭐 하라고요? 붙잡으라는 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적 스미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지도자 그룹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지도자 그룹을 일컬어서 스미스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신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 받느냐 그 사람이 스미스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신 속에 있지 않으면 사단이 그 사람을 공격해서 결국은 스미스 자리에 만들어 놓고 가도록 만들어 놓고 실패시키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왜냐 스미스에 섰다가 넘어지면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따르는 그 사람이 미치고 있는 영향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스미스에 넘어지면 넘어지는 만큼 더 큰 영향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스미스로 만들어 놓고 사단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장애인 3장과 6장과 11장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스미스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중량에서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우셔서 살리고 취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이게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스미스로 세우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랩런트 7명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노력해서 성공하게 노력해서 스미트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환경과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언약 붙잡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있는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기가 문제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미스로 세워진 사람들 보면 위기가 문제올 때 얼음당했을 때 또 절대 망대가 만들어진 사람들 또 보면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그러한 방법도 돼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뭐냐 절대 망대가 만들어진 사람 보면 거의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절대 망대로 세워졌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런 위기와 문제였을 때 절대적인 기회로 붙잡으라는 거 어떤 기회냐 내가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참된 영적인 축복의 눈이 열릴 수 있는 기회 기회로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이 한 시대의 스미트 전쟁의 시대에 올바른 영적 스미스로 많은 사람을 여러분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렌스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뭐요? 아름다운 덕을 선파하게 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후대들을 한 시대의 영적 스미스로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렌스 2장 9절에 이 일을 위해서 태카신 족속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에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고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 그의 기이한 빛의 역사를 세계의 어두운 곳에 선파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어요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영적 스미스에서 스미스 전쟁 시대에 스미스의 기한 축복된 역사를 누림으로 여러분한테는 많은 현장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우리 랩런터들이 스미스로 쓸 수 있도록 이 일에 발판 되어주십시오 랩런터들이 스미스로 쓸 수 있도록 정서적인 발판도 되어주시고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랩런터들이 스미스로 쓸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스미스에 올바르게 세워지면 그 사람한테는 많은 하나님의 영광들이 현장에 드높아지게 돼 있어요 스미스 전쟁의 시대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영적 1%의 사단의 스미스 가진 자들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스미스 영적 스미스 쓴 우리 랩런터를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현장에 파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죄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